공식 은퇴식과 함께 그라운드를 떠난 대구FC 태양의 아들 이근호 선수가 마지막 행사로 팬미팅과 토크콘서트를 갖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대구미술관 내 카페에서 열리는 팬미팅에는 지난달 사전 신청한 22개 팀, 40여 명의 팬과 구단 관계자가 함께합니다. 이근호 선수의 토크콘서트와 사인회, 애장품 추첨 증정 이벤트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K리그에서 가장 오랜 기간 함께했던 대구FC에서 의미 있는 은퇴를 결심한 이근호 선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팬과 이 자리까지 본인을 이르게 만들어준 대구FC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팬미팅을 구단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번 행사를 유튜브 대구 MBC 뉴스 채널에서 생중계합니다.